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외계 한국 책임자가 크리스 브라운이라는 사람인데 이분과 또 우연찮게 만나가지고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이랜드의 사목이었던 일터사역의 개척자 방선기 목사님 또 상해 한인연합교회의 엄기영 목사님 등등 이런 분들을 제가 만나서 이분들이 어떻게 한국에 왕창 모인 거예요 거기에 제가 들어가서 이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저희 아버지께서 그렇게 존경하셨다는 그 옛날 국회 부의장 황성수 박사의 며느리를 거기서 만났어요 황성수 박사와 저는 창원항시 본도 똑같은 데다가 이름 그 한자 성자 숭자 다 똑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분을 너무나 존경한 나머지 아들이 태어나니까 너도 그분처럼 되라 그래가지고 황성수라고 졌는데 하나님이 어디다 쓰시려고 저를 그 옛날 황성수 박사의 며느리까지 만나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들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게 하시고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선교 전략가들과 제가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분들과 연합해서 일을 하게 하셨는데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과 연합하게 하시는 걸 보니까 뭔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놀라운 것은 그 영적인 리더들과 대화하며 처음 본 사람들인데 마치 오래 만났던 사람들처럼 대화할 수가 있었어요 선교의 전략에 대해서는 처음 다루는 주제가 아닌 것처럼 서로 공감할 수 있었고 이 모든 분들이 저와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IBA Forum이라는 큰 행사가 열렸었는데 여기에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 포함 17명이 그곳에 찾아가서 그 선교의 전략에 대해서 새로운 선교의 빛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7명 중에 14명이 우리 교회 청년들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사랑 교회에 젊은 청년들을 일으키셔서 이 한사랑 교회에서 새로운 일들을 일으키실 것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년에는 가능하면 우리 한사랑 교회에 우리 기업가 분들이 이 IBA Forum에 다 같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이 대회가 뉴욕에서 열리는데 감사하게도 뉴욕까지 안 가도 되고 송도에 있는 뉴욕에서 거기에 뉴욕 주립대학이 송도에 와 있는데 거기에서 열리기로 됐습니다 여러분들 1년 동안 기도하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잘 키운 평신도 하나가 열목사 안부럽다 아멘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신학교 가서 목사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그 가정과 그 일터에서 충분히 무엇엔 충분히 충분한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치를 거기서 증명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곳에서 많은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일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와 이 교회를 위해서 거대한 영적인 파도를 일으키고 계세요 문제는 그 하나님의 파도에 올라타서 파도 타기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거죠 저는 제가 최근에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단기간에 많이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을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영적인 깊은 대화를 어쩜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단기간에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우리 한사람 교회의 미래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한사람 교회를 준비하셔서 무언가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큰 변화를 계획하고 계시는 게 분명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한사람 교회의 38주년 생일을 기념해서 여호수와 서에 있는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강단에 성령의 불꽃을 상징하는 꽃꽂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꽃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해낼 수가 있는지 아주 놀라워요 열기가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하여간 성령 강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이 굉장히 많지만 다행히도 오늘 저녁부터 부흥회가 시작이 되니까 이 성령 강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 부흥 강사님께 부탁을 하기로 하고 저는 오늘 한사람 교회의 미래,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호수와 서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1장 1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와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놀랍죠? 생각보다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아긴 요즘 우리 세상에 하도 놀랄 일들이 주변에서 빵빵 터지는 통에 웬만한 일 가지고서는 놀라지 않는 그런 강심장이 됐습니다 이 본문은요 모세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돈을 많이 벌으면 많은 돈의 주인이 되어서 그 돈을 펑펑 쓰면서 정말 멋있게 살려고 그러죠 그런데요 돈을 이렇게 벌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돈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기독교인들이 돈을 많이 가지는 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이 대박이 나가지고 재벌도 나오고 돈을 많이 많이 벌 수 있길 바라요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인이 돈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돈이 기독교인을 소유했을 때 이때부터는 기독교인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타락하고 그때부터는 우리가 죄의 종로를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소유였어요 하나님의 일을 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여우와의 종이었어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어요 그래서 그는 여우와의 종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사람교의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주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그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리셨으며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의 리더십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누구도 모세의 업적을 무시할 수 없고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당연히 그 모세에게 존경을 표시해야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우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어요 이 수종자라고 표현된 게 영어 성경에 보면 aid 혹은 minister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모세의 비서실장 정도 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곁에 붙어서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는지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지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일했는지 그것을 곁에서 계속 보면서 배워왔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모세의 안과 밖을 이 여호수아는 잘 알았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대와는 철저하게 다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만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싸움은 모세의 싸움과는 질적으로 달랐어요 우선은 영적인 상황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 때 이스라엘 백성을 도왔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뜨거운 사막의 열기와 장려라는 내리쬐는 햇볕을 막아주기 위해서 구름기둥이 늘 있었고 사막의 밤에 찾아오는 한기 그 추위 그리고 그 공포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었던 불기둥이 있었습니다 느에미야서에 보면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광야 시절 이 40년 내내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우수와 서로 들어와 보면 구름기둥 불기둥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나와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광야의 여행을 위한 것이었지 가난의 정복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모세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신다 동의하신다라는 그 눈에 보였던 구름기둥 불기둥은 이스라엘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되었지만 이제 여우수와와 그의 공동체는 더 이상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기대할 수 없었어요 그것은 없어졌어요 만나 이 만나는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려주신 초자연적인 기적의 음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먹으면서 40년을 버틸 수 있었어요 또 여우수와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가난 땅에 오자 초기에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인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약간의 만나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난 땅에서 나는 곡식을 먹은 이후로 더 이상 만나는 내리지 아니하니라 여우수와서 오자에 기록하고 있어요 아직 이 가난 땅을 정복하기 전인데 이미 만나는 끊어졌습니다 이때부터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그냥 주워 먹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싸워야만 음식을 얻을 수가 있었고 그곳에서 경작을 해야만 음식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들이 하나 둘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살았던 지역도 달랐습니다 모세는 사막지대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었지만 여우수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 땅 안에 이미 들어가 있었어요 모세의 공동체는 사막이라는 척박한 환경과 맞서서 싸워야 했지만 여우수와의 공동체는 풍요로움 그 안에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모세의 싸움과 여우수와의 싸움은 아예 차원이 다른 싸움이었어요 당연히 리더의 임무도 달랐습니다 모세의 임무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아남아 약속의 땅 가난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이 모세의 임무였어요 하지만 여우수와의 임무는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 가난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임무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모세가 가난한 땅을 가본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못 가봤어요 모세는 이집트에서 태어났고 미디안 광야에서 그 중년의 삶을 보냈고 이집트와 가난 사이에 있는 이 사막지대 광야에서 그의 마지막 40년을 불살랐어요 그가 가난한 땅에 대해서 아는 것은 기껏해야 이 초기에 열두 스파이가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것을 들은 것 그게 전부 다 했어요 그는 가난한 땅에 단 한 발자국도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아평지 이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마지막으로 가난한 땅 그 약속의 땅을 한 번 쳐다만 보고는 거기서 죽어야만 했어요 가난한 애는요 모세가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있었어요 모세는 이집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광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지만 가난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그러니 모세가 여우수아에게 가난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우수아와 그 여우수아 공동체 이 이스라엘은 모세가 떠난 이후에 가난을 정복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여우수아서 1장 1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여우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우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누네 아들 여우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반드시 발견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모세로부터 여우수아로 흐르는 이 세대가 이렇게 흘러가는 그 변화가 아니라 이 변화 속에서 홀로 일하시는 여우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봐야 돼요 모세는 갔지만 여우와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새로운 지도자 여우수아가 등장했지만 그를 이끄시는 여우와 하나님은 이전에 모세를 이끌었던 분이었고 그 이전에 요셉을 이끌었던 분이었고 그 이전에 야곱을 이끌었던 분이었고 그 이전에 이삭을 이끌었던 분이었고 그 이전에 아브라함을 이끌었던 여우와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여전히 여우수아를 선택해서 또다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고 계신 거예요 한 세대가 가고 그 다음 세대가 왔지만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한 분이시며 모든 세대와 역사를 이끄시는 아버지이신 거예요 이제 한사랑교회가 38살이 되었습니다 한국감리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본받고 싶어하고 부러워하고 또 지켜보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제 전임자 목사님과 우리 존경하는 원로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께서 한사랑교회를 개척 시기부터 그렇게 일하셨고 지켜오셨고 여기까지 이끌어오셨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여우수아와 같이 이 한사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예 변화가 있었죠 그러나 그 중심에는 동일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두 공동체가 처해 있는 상황은 완전히 달라요 모세의 공동체와 여우수아 공동체의 싸움이 완전히 달랐듯이 이제 저를 포함한 이 다음 세대가 처해 있는 상황은 제 전임자 목사님의 세대가 경험해 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세상 새로운 문화와 완전히 다른 가치관의 세상이에요 예를 들어 페이스북과 트위터와 밴드와 카톡 같은 것들이 이 일상생활에서 만나서 이렇게 서로 만나 대화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행해지는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황 목사가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 그런 분들은 모세의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사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사람을 알 거예요 라슬로 모호이 나찌라는 헝가리 사람인데요 20세기 초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진 작가면서 화가예요 이 사람이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20세기의 문맹이 글을 모르는 것이었다면 미래의 문맹은 디자인을 모르는 것이다 요즘은 말이나 글이 아니라 디자인이 소통의 수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핸드백 하나를 가져도 여러분 핸드백의 용도가 뭡니까 어차피 그 안에다가 넣을 거는 정해져 있잖아요 여러분들 핸드폰 넣어야죠 지갑 넣어야죠 껌 한 통 손수건 웨티슈 그리고 이것저것 집어넣지만 그것만 들어가면 되는 건데 왜 핸드백은 반드시 예뻐야만 할까요 왜 핸드백은 하나가 아니라 두 개 혹은 세 개여야 할까요 그것은 핸드백의 디자인으로 스스로 그리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 때문이에요 왜 요즘 아이들은 손목시계가 하나가 아니라 색깔별로 혹은 요일별로 따로 있을까요 풍요의 상징이라고요 예 그렇기도 하지만 이 디자인이 달라지는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왜 요즘 아이들은 옷장에 옷장을 딱 열면 그 안에 분명히 옷이 수십 개 꽉 차 있는데 그 모든 옷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입을 옷이 하나도 없다 그러는 걸까요 왜 요즘 아이들은 청바지를 하나가 아니라 세 개 네 개 다섯 개를 가지고 있을까요 어차피 파란색 바지인데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그냥 파란색 바지인데 이 청년들이 보기에는요 이 파란색에도 종류가 있어요 그 종류마다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디자인이라는 것이 새로운 소통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거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 모세시대 사람이에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저도 사실 아슬아슬합니다 이해 못한다고 하자니 좀 뒤처지는 것 같고 이해한다고 하자니 솔직히 말해서 잘 이해 못하겠어요 구세대는 모세시대는 내가 일터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의 삶의 의미를 표현해 주는 수단이에요 그러나 이제 여우수아의 시대는요 근무 시간에 하는 거 말고 근무 시간 이외의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하느냐 그것이 나를 표현해 준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내 인생에 진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인터넷을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와 있어요 에덴의 동쪽 남자 주인공이 누굽니까 하 그걸 문제라고 당연히 제임스 딘이죠 그랬더니 그 뒤에 보니까 저는 구세대래요 여러분 이 에덴의 동쪽 남자 주인공이 누구죠 송승헌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신세대예요 대체 송승헌 누구예요 이 사람 문제는 우리의 사고방식과 문화와 경제수준과 함께 우리의 영적인 세계도 지금 이미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전두의 대상이 달라졌고요 기독교에 대한 비신자의 인식 자체가 달라졌어요 가장 효과적인 전두의 방법이라고 여겨졌던 그 방법들이 이제는 다 물러가고 새로운 방법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 과거의 영적 전쟁과 지금의 영적 전쟁이 또 달라졌어요 아마 우리의 후대에 따라오는 우리의 청소년 아이들은 또 다른 영적 전쟁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쟁을 해야 될 거예요 가장 효과적인 전두 방법은 부침개가 아니라 인터넷 블로그예요 도대체 황 목사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모세 시대 사람들이에요 연세드신 분들을 소외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함께 일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다른 방법들을 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미국에서 한 번은 저희 교회 저는 미국 교회를 담임했으니까 저희 교회의 남선교회 회원들과 클레이 슈팅 클레이 사격이라는 것을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들판에 서서 클레이 사격은 손바닥만한 빨간 화분 받침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평하고 쏘면 날아가는 것을 쏘는 거예요 쏴서 맞춰야 되는 건데 저는 사실 사격에 좀 자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사격 때문에 기합 받은 적이 없어요 열 발을 쏘면 최소 아홉 발은 명중을 시키는 나름 명사수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이 사격하러 가자고 했을 때 제가 쾌히 승락을 하고서는 내가 이 모든 미국 사람들 앞에서 2332-3508 대한민국 병장 출신 목사의 위상을 드높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안 맞아요 정말 안 맞아요 이게 산탄총이라 작은 총알이 쏘자마자 좁쌀 같은 게 확 퍼지면서 날아가는 건데 그럼 웬만큼 쏘면 다 맞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안 맞아요 열 발씩 제가 세 번 그러니까 30발을 쐈는데 그 중에 29발이 빈다고 한 발 맞췄어요 마침 제가 데리고 갔던 중고등부 우리 교회 중고등부 전도사가 있었는데 미국 친구예요 아담 릭스라는 친구를 데려갔는데 이 친구는 38 중에 하나 놓치고 29발을 맞추더라고요 담임 목사는 30개 중 하나 맞췄는데 이 전도사는 30개 중 29개를 맞춘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야 이 전도사 눈치 진짜 없다 그리고 또 깨달은 것은 저에게 필요한 것은 이 샷건이라고 부르는 총이 아니라 저는 기관총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그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나는 왜 그 표적을 그렇게 못 맞췄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움직이는 날아가는 표적을 맞추려면요 총구도 같이 움직이면서 쏴야 된대요 그런데 제가 배웠던 것은 정해져 있는 표적을 쏠 때는 숨도 안 쉬고 쫙 있다가 탁 맞추는 그거였거든요 그게 제가 아는 기술인데 날라가는 표적은 총이 같이 움직이면서 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잘 알면 진작 좀 말해주지 담임 목사 창피한 당에게 그때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이 친구 참 출세하기 힘들겠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도 제가 깨달았는데 표적이 달라지면 그것을 쏘는 방법도 달라져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한사랑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에 변화한 문화에 새로운 일을 일으키시려 해요 이전 세대와는 전혀 다른 영성을 가진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20세기와는 전혀 다른 국제정세에서 선교를 하기 원하셔요 모세와 함께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하나님께서는 모세 이후 여우수와의 세대와 함께 또다시 가난의 땅을 정복하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5절에 나와 있어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한사랑 교회를 여기까지 이끄셨던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하실 일이 남아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기까지 이끌어오셨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자녀와 함께 하실 일이 있어요 지난 38년간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눈물을 뿌려가며 함께 기도하며 이 교회를 이끌어왔던 제 전임자 목사님과 우리 원로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세대 또 다른 상황 안에서 또 다른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시려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떠난 자리에 또 다른 여우수화가 들어설 거예요 이제 우리가 모세가 되어 떠나가고 우리의 후대를 이어서 또 다른 여우수화가 또 다른 젊은이들이 또 다른 상황에서 이 가난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받고 일하게 될 텐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대는 바뀌고 시간은 지나가지만 그 중심에서 일하시는 여우와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모든 교회의 사역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변화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계셔요 사람은 바뀌고 선교의 대상과 그 방법은 날마다 바뀌지만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여우수화를 통하여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솔로몬과 이사야와 아무스와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중세의 종교개혁자들과 한국에 파성되었던 외국의 선교사들과 그리고 우리 아버지 세대의 성도들을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세의 위치에 서고 우리를 이어서 또 다른 여우수화의 공동체가 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도 연합하시며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한사랑교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수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그 변화의 중심에는 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한사랑교회는 세대의 변화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교회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앞에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음을 극히 강하게 하고 담배하며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내는 것입니다 한사랑교회가 38년이 되었지만 아직 우리 한사랑교회의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다고 믿어요 그것은 우리의 미래에 우리의 후대들을 위해서 놓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의 후대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여우수아들이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따먹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하순간에 모세가 되어 우리가 떠나갈지라도 여우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과 302장을 부르며 마음을 극히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합시다 모세와 함께 하셨고 여우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한사랑교회로 하여금 이 땅을 정복하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박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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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하